사람들은 늘 좋은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안정적인 일, 좋아하는 일, 명예로운 일, 우리도 역시 같은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속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진 곳에서도,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은 좋은 일이라는 것을.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국경없는 의사회의 굿잡 캠페인에 동참하세요.